혈관 건강에 탁월한 식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마늘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동맥 경화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마늘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플라크 형성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2번 지방이 많은 생선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포함하여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는 혈전 형성을 예방하고 동맥 내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3번 강황 강황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특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이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인 뇌피기능 장애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강황은 혈관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건강한 동맥을 유지하고 혈류를 지원합니다.